깎아지른 절벽에 구름만이 오갈 수 있어 운이람이고, 계곡이 깊어 햇빛을 반나절 밖에 볼 수 없어 반이람이라는 운이람 반이람은 전국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에 있습니다. 1125m 운장산에서 주천까지 8km 열을 흐르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워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영불사 아래 도덕정 부근이 명도봉 가마봉의 숲과 절벽 그리고 계곡 내 거대한 바위와 음물줄기가 함께 어우러져 뷰가 참 좋습니다. 도덕정에서 계곡 아래쪽으로 300m 무지개다리 부근도 오포연 형제바위 등 크고 넓은 바위와 폭포들로 아름답습니다. 무지개 다리 위에서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다리 설치 작업이 한창이네요. 운이람 반이람은 계곡 곳곳에 28곳에 비경이 있습니다. 도덕정에서 계곡 위쪽으로 1.4km 삼거마을 입구 대불 3거리 부근에 주차장과 캠핑장 등 여러 편의시설과 잘 정비된 계곡 물놀이 장소들이 있고 물이 깨끗해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또한 운이람 반이람은 계곡 따라 길 따라 주차장 캠핑장 같은 시설이 곳곳에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중간쯤에 위치여서 전라 충청 경상도 분들이 두루 많이 찾는 곳입니다. 금산 진안에서는 계곡 아래쪽으로 전주 완주에서는 계곡 위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주변에 용다모까지 17km 마이산 32km 대둔산 37km입니다. 금산에서 25km 진안에서 28km 전주에서 45km 대전에서 49km 거창에서 90km 김천에서 96km 거리입니다. 금산 진안에서 50km 전주에서 60km 나오지 않습니다.